네, 경희대학교 캠퍼스입니다. 울창한 숲에 나있는 중앙도로를 걷고 있는데 매미소리가 엄청나군요. 우리 대학교 직원들 2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방학 때 찬스를 잡아서 하고 왔습니다. 저희가 우리 경희대학교의 상징이면서 대학 건물 최초로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문화재 지정을 받은 경희대학교 본관입니다. 아드미니스트레이션 빌딩입니다. 여기에 청장실, 부청장실, 교무처장실 뭐 다 있습니다. 네, 간단히 살펴봤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